수박 강아지 장난감 얘들아 필드 필드 이리 오세요 아빠가 이거 던져줄게 복도 쪽으로 던져보자 아빠가 던져줄게 이리 와 추워 왜 그냥 와 왜 그냥 와 좋아 자 어이구 필드 어이구 필드 필드 이리 와 보세요 왜 왜 왜 안가 좋아 자 갑니다 자 어이구 잘 춘다 어이구 잘 춘다 어이구 물고 오네 어디가 필드 어디가 필드 어디가 근데 우리 또 장난감 또 있잖아 우리 장난감 또 있어요 짠 우리 곰돌이 장난감 또 있지롱 필드 우리 곰돌이 장난감 또 있지롱 자 다시 한번 던져줄게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어 뭐야 뭐야 필드 필드가 요즘 장난감 가지고 오는거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도 수박 장난감을 제일 좋아하는거 같아요 수박을 다시 던져줄게요 수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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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야 잡아 던져줄게 흥 안 던졌는데 안 던졌는데 수박 여기 있는데 바보 잡아 던져줄게 필드 필드 일로와봐 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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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 간다 자 간다 자 간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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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내 새끼 이리와 내 새끼 어디가 아빠 수박 뺏으러 가야겠다 아빠 수박 뺏으러 간다 아빠 수박 뺏으러 왔다 이리와 이리와 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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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세요 자 다시 한번 야 어이구 빨라 어이구 빨라 나 못가게 막아야지 침대 못간다 침대 못가 침대 못가 어디갈거야 어디로 갈거에요 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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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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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우리 수박이랑 필드랑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귀여워요 츄 츄 일로와봐 츄 츄 일로와보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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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빠 여기 나와줄게 자 헥 관심없어 관심없어요 왜요 왜요 잘 놀다가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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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어디가 츄가 이번에 필드 침대로 가져갔어요 하하하 다시 온다 애들이 장난감을 항상 던져주면은 침대 위에 잘 올려놓는 것 같아요 하하하 그래도 아빠 손이 제일 좋아요 아빠 손이 제일 좋아? 하하하 저기 아빠 손이 제일 좋은가봐요 하하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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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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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츄도 만져줘 둘다 만져줄게 하하하하 하하하 우리 필드 신상 곰돌이 모자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건 신상 장난감이고 하하하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 모자를 씌워놓고 장난감을 한번 던져줘 볼게요 모자가 벗겨지는지 안 벗겨지는지 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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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하하하 필드 돌아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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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를 먼저 벗네요 모자를 먼저 벗고 하하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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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자 다시 던져줄게 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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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3 2 1 빵야! 필드 가라! 필드몰! 필드몰! 야 필드! 야 모자를 왜 가져오나? 이번엔 츄한테 한번 모자를 써줬어요 근데 츄한테는 모자가 좀 많이 큰 거 같아요 한번 츄도 장난감을 던져줘 볼게요 모자를 벗고 오는지 야! 그냥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벗어요 모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츄크가 츄크도 모자 쓰고 싶어? 벌써 땀만인 거 같아요 모자를 던져주고 츄크 올 거 같아요 이번엔 모자를 한번 던져줘 볼까요? 야! 야 어디가 야! 야 모자 가져와 필드가 가재가 궁금한가봐요 필드가 가재가 궁금한가봐요 오늘따라 가재한테 엄청 관심을 보이네요 그리고 필드가 가재가 궁금한거에